오늘은요. 다재다능 능력자들 특집입니다. 배우 박광윤, 최훈주 동생. 어서 오세요. 옛날에는 정동훈을 능가했던. 그렇지. 자네는 연봉이 얼만가. 자네는 어느 회사 다니나. 너무 만나게 진짜 잘 부르네요, 그렇죠? 남부럽지 않게 돈도 좀 벌고 했었는데 그때 번 돈을 거의 차에다 갖다가 쏟아버렸다고. 미쳤다, 미쳤어, 미쳤어. 취미부자여서. 납치, 수상스키, 웨이크보드, 스킨스쿠버도 하고. 최근에 가장 폭 빠져있는 건 뭐예요? 어머머, 어머머. 결혼 빼고 다 해봤네, 지금. 제일 어려운 게 연애. 이게 제일 어려운 게. 지상렬 씨 같은 스타일. 솔직히 어떠세요? 저 감당되겠어요? 괜찮네. 가자. 나는 채운지랑 결혼할 수 있다? 없다? 나는 채운지랑 결혼할 수 있다? 없다? 나는 채운지랑 결혼할 수 있다? 감사합니다.